우리나라 동아시아 주변 대기 상층의 공기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요. 이 몽골 남쪽을 경유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굉장히 좀 강하게 빨리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천천히 느리게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요. 그렇게 찬 공기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태에서 대기 하부에 있는 구름을 보시면 벌써부터 지금 바렘한 쪽으로는 그러한 찬 공기들이 해상으로 진출을 하게 됨에 따라 다소 이 강수 구름대들이 발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 구름대들이 만들어서 들어오는 패치가 거의 서북서 계열에 다소 누워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러한 해상에 있는 구름대들은 점차 진입이 돼서 오늘 밤 정도가 되면 우리 서울 경기도 쪽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지금 현재 이 구름의 형태로 봤을 때 강하게 발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을 계속 이러한 추세를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. 서울 경기도는 오늘 밤에 다소 눈만 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지만 이 구름대들이 점차 남쪽으로 서서 이동해 나가는 내일 새벽이 되면 이 충청도와 전라도 쪽 서쪽 지방 서해안이 되겠죠.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소 구름대들이 발달하면서 약 1cm 정도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내일부터가 주말인데요. 혹시나 이 서쪽으로 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거주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잠깐 쌓이는 눈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후에 토요일 내일의 날씨를 좀 살펴보면요. 일중 그러한 찬 공기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의 영향을 다소 받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고기압이 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. 특히나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지형적 영향 때문에 이와 같은 다소 북동풍류의 바람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렇게 동풍류의 바람이 불게 되면 동해안 쪽에 또 강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데요. 이 영향 때문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이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동쪽 예상되는 눈은 서쪽보다는 조금 많은 곳으로 예상이 되어서요. 약 1에서 5cm가량의 다소 많은 눈이 예상이 되니까 내일 밤부터 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다소 많이 눈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좀 교통안전이나 여러가지 참고사항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일요일이 되면요. 우리나라는 이제는 점차 서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요일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다만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일중 우리나라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모두 구름이 없는 상태가 되겠는데요. 아침에는 복사 냉각 효과 때문에 기온이 좀 더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효과나 서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 이를 종합해서 지금 오늘 나간 주말 동안의 날씨예보를 조금 보시면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이와 같은 자그마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 서해안을 중심으로 1cm 내에 눈이 내린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이후에는 일중 계속 날씨가 맑다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동해안쪽 해안쪽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영향을 주면서 다소 많은 눈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체적인 기온 경향을 조금 살펴보면요. 이와 같이 아침에는 복사 냉각 효과를 위해서 기온이 좀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추세가 모레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중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생활하시기에는 다소 불편한 해 없는 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기상청 날씨예보 우진규였습니다.